네, 뉴스 키워드 코스피 200 편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한다는 소식에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호재가 좀 주가에 일찌감치 선 반영됐다, 이렇게 풀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6%대 낙폭 기록 중인데요.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거의 한 달까지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쯤은 살만도 한데, 2월 15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 숙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4일에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4.09%였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3.51%로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지난달 외국계 증권사 CLSA 증권이 LG 앤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도, 셀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45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전기차 산업이 사실 반도체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전기차 산업이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조했고, 올해도 비슷하게 예상보다는 실적이 조조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셀리포트가 나왔고, 아무래도 외국계 기관들은 이런 외국계 증권사의 셀리포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39만 1,5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 편입으로 공매도가 어쨌든 가능하게 되니까 변동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공매도는 다 가능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너무 하락하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허용이 된 거잖아요. LG 앤솔이 사실 코스피 200 같은 주요 지수에 편입될 거라는 걸 사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편입이 허용이 되고, 오늘부터 LG 앤솔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사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호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은 지수 편입 기준일 직전에 다 마무리가 되고, 이미 지금 살 사람들이 다 샀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미 LG 앤솔을 다 담은 상태고, 이제부터는 남은 건 공매도 외에 따른 매물 출혜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 200 지수에 LG 앤솔이 포함되고, 동원 F&B는 대신 빠졌거든요. 동원 F&B는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삼성증권의 분석을 보면 공매도가 동원 F&B는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기적 매매 수요가 좀 올렸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최근처럼 일단 인덱스 지수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공매도가 가능하거나 공매도가 안 되는 과정에서, 높은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아무래도 LG 앤솔의 오늘 그런 가격 추이나 동원 F&B 가격을 보면, 지금 아무래도 장 자체가 좋지 않고, 일단 부정적인 셀 리포트가 나왔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